못난이로 그려놓고. 정답! 정답 확인 한번 하고. 소소하네. 정답! 정답! 얘네, 얘네 둘이 콤비 같아요. 아니... 청바지 같은 브랜드 같은데요? 잠깐만. 나 프레야에서 샀는데. 왼쪽 두면 스노우지, 스노우지. 무찻사에서 번 적 있는 것 같은데. 파, 파, 파파파파파파파파파 파 파 파 파 파 파 파 경훈아 왜 불러. 본 거 같아. Davis 노래가 맞혔으니까. 지코가 문제 하나 더! 부르도록 할게. 야은이َّ! 야, 야, 야! 자, 제트세대! 우린 게임이다, 우린 게임이다! 자, 이런 거잖아요! 제트세대 게임! 3, 6, 9, 3, 6, 9! 제트세대 가세요? 네, 요즘 다시 유행이에요. 저 아저씨는 인솔자 아니에요? 인솔자! 저분은 왜 이렇게 얼굴에... 하나 손이나 갖다줘요, 빨리! 그리고 이 세 분은 얼굴이 화색이 밝은데 저 끝에다 왜 이렇게 술이 돌아요, 얼굴에? 흥족하시네!